내 이름은 오이테! 나는 프로 복서다! 오늘은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이지 나의 실력을 살짝 보여주지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바람을 가르는 이 소리 이 소리는 바로! 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밥통에서 나는 소리다! 오케이! 객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객대로 되고 있어! 쿠쿠! 나는 프로다! 나는 프로답게 최종 조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도시락을 보면 닭가슴살과 삶은 달걀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각종 채소로 만든 고로케가 있어요! 오케이! 고로케가 되고 있어! 오케이! 고로케가 되고 있어! 난 프로다! 자! 오늘 중요한 경기를 앞서서 일단 몸풀기로 줄넘기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수고했어! 됐어! 그만! 수고했어! 잘했어! 물 한 잔 먹고 야! 그만해! 다 젖었잖아! 내가 이렇게 다 젖으니깐 오케이! 섹시해 치고 있어! 오케이! 섹시해 치고 있어! 오케이! 섹시해 치고 있어! 오케이! 섹시해 치고 있어! 그만! 난 프로다! 이번엔 스텝을 보여주지 복싱에서 스텝은 상대를 제압하기가 가장 좋은 기술이다 자! 나인 스텝! 간다!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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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사모님! 손 한번 잡아줘 있어! 아저씨! 내가 왜 사모님 손을 잡아줘요? 내가 사모님 손을 잡아주면 오케이! 연상이랑 결혼하겠어? 오케이! 연상이랑 결혼하겠어? 오케이! 연상이랑 결혼하겠어? 오케이! 그러다가 김기욱을 하겠어? 와이프가 9살 연상입니다 자! 드디어 경기장에 들어간 오윤태 경기가 시작되고 후코너 오윤태! 왼쪽 소리질러! эп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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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val 자! 그디오 경기가 시작한다 상대방 양이 눈을 보고 읽으면 된다 오른쪽으로 들어올지 왼쪽으로 들어올지 상대방이 눈을 보면 다 써있지 어디 보자 눈을 보고 저 사람의 생각을 한번 읽어 보자 보자 저 녀석 어?! 저 녀석? 나를 좋아한다 오오 0 안녕하세요. 어이택이었습니다. 나는 중국 무술의 고수 황비용이다. 나는 무술 뿐만 아니라 이 축지법을 쓸 줄 알아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앞머리 번쩍!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유전대로 다 빠졌어? 나 뒷머리 좀 남았는데 머리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요. 세상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무림 고수들이 굉장히 많지. 그 무림 고수들을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 주지. 첫 번째 무림 고수는 바로 쿵푸팬더다. 사부님, 만두 하나만 먹을게요. 네? 제가 용해전서라고요? 다음은 철권의 가자마 진. 진, 가자마. 어떤 시누캔가 세커이 치대하르. 다음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 아두캔! 아두캔! 워류캔! 다음은 대한민국의 주먹의 왕, 마동석. 어? 어이? 어이가 없네, 이 새끼가 확 빨따구를 찢어볼라. 내가 뒤지기 싫으면 진실의 방으로. 다음은 개그의 무림 고수, 김기욱. 호의자, 호의자, 호의자. 다 죽여버리겠다! 오케이, 계획대로 호의자 했어? 오케이, 지금 들어도 너무 재밌다. 하하하하하하. 점퍼, 점퍼! 호의자, 호의자, 꽥! 하하하하하하. 이때, 황비용을 노리는 무림의 고수가 등장하는데. 아흠, 황비용.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는 법. 이제 너의 시대는 갔다. 흠! 니 녀석이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다니? 아저씨! 내가 주인공이 된 목소리가 왜 이래요? 멋있게 좀 해주세요, 멋있게! 아, 아, 음. 아덕디, 저한테 까부시면 안 될 텐데요? 띠리리리리리! 멍청한 놈. 여길 불바다로 만들어 쉬겠다. 하하하하하하. 화룡장풍! 멍청한 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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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뜨거, x2 Fernando, 노가락 maior shares K1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나는 주먹이 늘어나는 소림정권이다. 넌... 덤벼라! 흠흠, 안 되겠다. 나의 필살기를 써야겠군. 태극 점프! 으어어어어어어어어